1.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2.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2.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3.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3.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3.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4.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4.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5. 끌리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끌리는 말투의 힘,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과거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알아갈 기회는 많아진 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잘 기억해 줬으면 한다. 심지어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될 지언정, 기억에도 남지 않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과장된 행동이나 분위기 띄우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인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1.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그들이 잘 모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들려주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다. 다만 상대가 초면일 경우 리스크가 따른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담이라고 건넸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상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을 웃기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유머는 어떤 걸까? 먼저 인간이 가진 다양한 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실 매우 외향적이고 명랑한 사람일지라도 내면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혹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일지라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과 행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리를 잘 활용한다면 상대는 정말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상대가 내성적인 사람일 때 오늘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일 때 당신이 보인 침묵이 인정과 긍정의 의미라는 걸 알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람들은 세심함과 따뜻함, 자신을 향한 배려와 관심을 느끼고 당신에 관해 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2. 상대를 공부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놓으면 대화를 나눌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호감을 남길 수 있다. 3.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상대가 말한 적 있는 전략적 구상, 혹은 남들과는 달랐던 독특한 견해들을 적절히 인용해보자. 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고 분명히 그는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질문할 때는 상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경력을 활용해보자. 자기 소개를 할 때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거론하자. 3. 두 번째 만남을 노려라. 요즘은 성미급한 사람이 너무 많다. 오히려 두 번째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다. 때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 외부에 알려진 그들의 이미지나 성격 때문에 괜히 주눅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의 경우 평소 자신이 좋아하고 우러러버던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지금껏 자신이 만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유명 인사와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그는 매우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끔 텔레비전에 비친 모습 역시 말수가 적고 말투는 느리지만 매우 예리했으며 인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그를 만난 곳은 대회 행사가 있는 장소였다. 그는 한눈에도 매우 바빠 보였다. 이리저리 계속 돌아다니는 통에 그에게 다가가 나를 소개할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 만난 곳은 그의 회사였어였다. 내가 직접 그 회사로 찾아가 만났는데 이날 그의 성격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매우 털털하고 예의바른 사람이었다. 외국에서 사온 볼펜을 내게 선물로 주면서 처음 만나 반갑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나는 볼펜을 건네받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며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 뿐 나는 당신을 본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그를 처음 보았던 지난번 행사를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다. 얼마 전에 열린 기업가 혁신 행사에 참여했는데 당신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갔었죠. 그날 우리 기업 역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듣고는 아 저렇게 성공한 기업도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놀라웠습니다. 당신을 더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겸연적은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자신을 똑똑히 기억하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렇게 우리는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 순조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날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누군가의 실제 성격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미지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자고. 그건 단지 외부의 자신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때문에 성격이 모질고 단호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한다. 상대의 강함과 결단력 있는 모습에 신뢰를 느끼고 거기에 자신을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말해주는 것 외에는 별 흥미가 없다. 말이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자. 그게 어렵다면 상대가 쓴 모자나 안경 색깔 정도라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이 관찰했던 말을 말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기억된다. 화나고 속상할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세 가지 원칙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나고 우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불편한 마음을 인신공격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 다른 이에게 화풀이하기도 한다. 혹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크게 분노하며 화를 쏟아내 상대를 궁지로 몰아 결국 자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은 장소나 상황일 때 말하는 능력을 좀 더 훈련해 능숙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가감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라. 다른 사람은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라. 도리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라. 이 세 가지가 쉬워 보여도 잔뜩 화가 올라올 때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상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크게 네 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다. 위의 네 가지 반응 중 최악은 첫 번째다. 상대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당신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후 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반응은 자기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이런 질책이 당신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반응은 상대가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난 뒤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을 향한 상대의 기대가 담겨 있다. 즉 상대가 당신을 그만큼 기다렸다는 뜻이다. 네 번째 반응은 정말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며 당신을 향한 상대의 관심과 마음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누군가는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며 말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기왕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짚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본 사실을 어떻게 가공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오직 하나. 당신은 30분 지각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시험하고 도전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사람은 이것이 늘 일어나는 흔한 상황이라 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긴장한 당신의 얼굴과 미안한 감정을 읽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 솔직히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칠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생각해보라. 내가 시간 약속에 늦으면 어쩌다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무척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요즘 업무량이 많아 실수한 거라고 합리화하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투루 사용하면 때론 인생도 쉬어가는 때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위로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말한다. 말을 바꾸려면 이런 불합리한 원칙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한 업계에 행사가 있었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동료를 그 행사에 초청했는데 그가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오지 않은 이유를 물을 텐가 상대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질책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자. 참석 가능하실 것 같아서 행사에 초청했었는데 그날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좀 어려우셨나 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고 사실만을 말할 수 있다. 또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도리를 따지는 등의 논쟁은 피할 수 있다. 부모님이 당신의 삶과 결혼, 일에 자꾸만 간섭하고 참견할 때 물론 속으로는 제가 알아서 해요. 제발 신경 좀 끄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안다. 그러니 이렇게 직접 말해보자. 조금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 제 결혼과 일에 관한 조언은 해주시되 결정은 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배우자가 당신에게 자꾸만 뚱뚱하다고 구박할 때는 당신도 만만치 않아 라고 반격하고 싶다. 그런데 어쩌면 배우자가 뚱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자꾸만 뚱뚱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더 걱정돼요. 이제부터 내가 먹는 걸 참지 못하면 당신이 좋은 말로 좀 말려줘요. 아니면 당신 운동 갈 때 나도 같이 가는 건 어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종류의 말을 할 때는 최대한 문장의 주어를 나로 잡는 것이 좋다. 내가 아닌 상대를 주어로 하면 상대는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이 자기를 질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당신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려 든다. 그러면 결국 대화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두세 마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루고 만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비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한 여성 MC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경력도 많고 나이도 제법 많은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에게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 혹시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현명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른들의 말은 잘 새겨듣는 편이에요. 아마도 그분 눈에는 제가 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누구한테 시집을 갔다고 해도 애석해하는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그 유명인사는 그녀의 명철하고도 다정한 대답에 감탄을 금지 못했다. 사례 속에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은 물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정복해야 했다. 이처럼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양과 매너를 유지하면 그 사람에게 아픔을 남기지 않으면서 이를 지켜보낸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아무리 험악한 언어적 공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의든 실수든 당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온화하고 겸허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은 일종의 지혜이지 위축되고 겁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반응하면 당신 역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이는 당신의 이미지와 심리 상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대로 이 과정에서 최대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도록 노력해보자. 예의바르게 상대를 대하면 시끄러운 여론을 잠재우고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때로 체면은 사람에게 심장과도 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핵무기급의 공격으로 상대를 받아칠 필요가 없다. 혹자는 누군가 나를 질타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질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원래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에게 퇴로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당신 역시 물러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기자가 유명한 환경운동가를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쇼를 하고 있다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일부러 나를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반격했다. 이런 경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이나 싸움밖에 일어나질 않는다. 기자의 질문에는 허구의 제3자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 기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 있지만 현명하지 못한 대응으로 상대의 선의를 완전히 질밟은 셈이 된다. 사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쇼가 아니에요. 하지만 쇼라고 해도 모든 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질타도 두렵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허구의 제3자가 악의적으로 하는 비난을 사람들이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예전에 네가 얘기했던 거 틀렸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왜 굳이 예전 일을 들먹여? 지금 나오고 싸우자는 거야? 라고 반응한다면 대화는 이어질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건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 자신이 잘 아는 것만 얘기하면 그건 그냥 자기 과시 아닐까? 현명한 대화의 기술은 적군을 아군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신에게 의심과 적대감을 품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다. 힘을 뺀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끌리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상대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 다음에 자신이 사전에 준비한 여러 방법과 논리, 이익을 설명한다. 그런데 평소에는 정말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을 너무 좋든 나머지 다른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외의 모험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날 개구쟁이 소년 톰이 한 남자아이와 싸우는 걸 본 폴리 이모가 그에게 벌러 울타리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시킨다. 페인트 칠을 다 마칠 때까지 놀지 못하게 된 톰은 괴롭다. 톰은 친구들의 마음을 자극하기로 생각한다. 톰은 붓을 집어들고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그때 벤이 나타났다. 톰은 마을의 모든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벤이 자신을 비웃는 게 제일 싫었다. 과연 벤이 톰을 놀리기 시작했다. 어이 친구 지금 벌받는 거지? 재미있니? 하지만 톰은 일부러 냉정하게 대답했다. 응 재미있어. 남자라고 해서 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천명 중에서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남자아이는 없을 거야. 어쩌면 이 천명 중에도 없을지 모르지. 톰은 페인트 칠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연기했다. 일부러 붓을 크게 이리저리 휘저으며 울타리를 칠했고 칠한 다음에는 두 걸음 물러나 잘 칠해졌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 붓질을 하고 눈을 크게 떴다가 실눈을 떴다가 하면서 재차 확인하는 연기를 했다. 그 모습을 본 벤은 점점 페인트 칠해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톰에게 말했다. 톰 나도 해볼래. 톰은 양보하는 척 하다가 태도를 바꿔왔다. 안 돼. 폴리 이모가 이 울타리를 정말 아끼시거든. 그러자 벤은 톰이 던진 미끼를 확실히 물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사과를 건네며 울타리를 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톰은 매우 만족했다. 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붓을 건네주는 척 연기했다. 결국 톰을 비웃던 벤은 땡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범벅이 되도록 울타리를 칠했다. 나중에 밖으로 놀러 나온 다른 친구들이 이 장면을 보고 톰과 벤을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벤처럼 자기가 가진 장난감을 내어주면서까지 울타리를 칠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톰은 정말 수월하게 페인트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를 비웃었던 친구들 덕분에 울타리를 세 번이나 칠할 수 있었다. 페인트만 더 남아있다면 온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모아 울타리를 칠하게 해주고 장난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설 속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천연덕스럽게 말하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이처럼 일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지혜를 발휘해 그저 평온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